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성공적인 삶의 비결 세 번째 시리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로 10절 말씀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뻐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쎕시다. 그분을 기뻐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야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기뻐하게 하는 것을 우리의 야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의 그 배람 없는 목표는 바로 그분을 기뻐시게 하는 것, 바로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보다 더 큰 야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야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확실한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에노에게 대해서 기록하신 것을 우리가 장세기 5장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역대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이 최고의 야망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기뻐게 하는 데 열중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때는 정말로 하나님만이 최고의 야망을,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이 최고의 야망으로 알고 숨기며 그렇게 살았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사서기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모두가 그가 즉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도 없이 자기의 생각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오른 생각대로 생활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 신고로 저희가 강려해서 멸망할 바다니라.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 다 모두 광려에서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서 비참한 결과일 것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시므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만나 뵙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드 우서 3장 사설에 보세요.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구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백성들의 사람들의 그 상태를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삶의 조건을 승취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을 찾아보십시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없는이라.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남조와 지자는 죄의 본성에 지배를 받는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가 없죠. 죄와 더불어 산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함께 산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승리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만이 그리스도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겨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두 번째 조건은 우리는 모든 죄악되고 의심스러운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배해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 분배의 의미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고 죄와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군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친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빌리포서 2장 15절에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서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입니다. 그러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가 편하게 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전쟁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악한 마개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벼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차단으로 계속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속해 있는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디모드 후서 2장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로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을지니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군사 중에서도 좋은 군사, 용감한 군사, 용맹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또한 자기 생활에 응매이는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모병한 그분에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이 군인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뻐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그리스도의 삶은 제약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로 가득 차있지만 그렇지만 그분을 기뻐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니까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이라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죄 많고 의심스러운 것들로부터 분리는 소극적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은 매우 적극적입니다. 죄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더불어서 싸우는 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각 지체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손, 발, 눈, 귀, 입술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아버지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발로 뛰면서 손으로 이루는 삶으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능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돈만이 모든 것을 해결한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진 재능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진 재능으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아솔 신학교를 한번 보십시오. 돈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후원 교회도 하나 없잖아요. 그렇지만 교회가 많이 부엉되고 학생들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진 재능을 들임으로써 우리는 선교에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재능이 필요한 것이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능력과 힘과 권능과 열정이 필요한 것이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정을 보시고 우리 학교를 부엉시켜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열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전을 말씀을 보십시오.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변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우리의 가진 지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너의 지체를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의 위에서 하나님의 의의 변기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좋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신성한 책임입니까? 이 복음을 우리는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증가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그것을 알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바로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있습니다. 대사무위과 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그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뻐시게 하려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려함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가하는 신자는 일관된 삶과 그분을 위해 말할 준비가 된 입술로 주님을 기뻐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골로세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가 순종하는 것이 육신의 부모를 기뻐하게 한다면 하물며 그의 자녀들이 그에게 순종할 때 얼마나 더 주님을 기뻐시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기뻐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기뻐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엘스에서 사무엘이 아주 엄청난 중요한 아주 한 말씀을 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돼 요하께 번제와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순종함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마치 제사를 드린 것보다도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기브리에서 11장 6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찬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제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버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선 주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구하고 우린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움을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쳐다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께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을 기뻐시게 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젊은 사자는 궁표봐여 줄일지라도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승계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수원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상대로 너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스 13장 6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이 같은 제사 이것을 제사라고 표현한 겁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을 제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분에게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친절하고 관대함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동정심을 가지고 이해심을 갖고 덕고자 하는 이런 자세 그리고 경례 이런 비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돌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다고 로마서 12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갈레디에서 6장에서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함께하라 라고 하는 헬라 원문은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 학생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좋은 것을 서로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행동하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결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놀라운 결과는 우리가 그분을 기뻐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야망으로 삼는다면 우리 삶에 그분의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미소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시도다. 내가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하시도다. 함께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항상 그에 기뻐하시는 이를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뻐시게 할 때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버려두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혼자 두니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에서 3장 26절 말씀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죠. 믿음 안에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미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세 가지 실제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입니다. 유한 1서 3장 21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왜 그렇게 확신하는지 주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마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러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미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라는 단어에 주무가 쉽죠. 이것은 우리의 모든 피로를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방법을 알려줄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 중 일부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도 함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수와 화목해집니다. 3원 6장 7절에 보면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그 축복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시기에 기뻐시게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와를 기뻐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두부로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와를 기뻐시게 하면 이 말입니다. 조건이죠.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부로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기뻐시게 할 때 우리의 원수들과 화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이 구절에서 주님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주님을 섬깁니까? 혹은 섬기는 일로 혹은 가르치는 일로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군맨하는 사람도 있죠.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류를 베푸는 자는 절검으로 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부지런함으로. 그죠? 그러면 성실함으로. 그 다음에 절검으로 이렇게 할 때 인간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은 이 구절을 좀 더 명심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이 전도서 7장 26절 말씀을 보세요. 특별한 시험이 언급되어 있는데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같은 여인은 이런 여인이 있는데 사망보다도 독한 자라 이런 분들하고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여인과 사신다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자는 이런 사람들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그 사람들에게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때 좋은 사람도 만날 수가 있고 어려운 문제도 또 문제 해결의 특별한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고 성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악으로부터 구원이 약속된다면 그것은 확실히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됩니다. 이러분들 구린대전서 10장 1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피할 방법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여러분들 이 시험조차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와야 됩니다. 기모대우스 4장 18절 말씀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느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의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려는 또한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주님도 자신을 기뻐시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려는 그 동기가 뭐냐? 왜냐하면 주님 자신조차도 자기 자신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그 보내신 아버지를 기뻐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로마서 15장 3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바울은 고름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내게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름도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테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없다는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엄청난 시험을 당하게 될 때 불시험을 당하게 될 때 우리의 공력은 여기서 판가름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유의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분을 기뻐시게 할 수 없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느시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궁금해 하나하나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급하게 지금 달려왔는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우리의 성공적인 삶의 비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저렴으로 추구합니다.